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한 주간의 복지계 소식을 장애인신문과 함께 만나봅니다. 먼저 장애인신문 1면입니다. 앞으로는 장애인 수험자가 국가기술자격시험장에 승강기가 설치돼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기술자격시험장에 승강기 설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고용노동부의 의견을 표명했는데요. 사실 우리가 국가나 민간에서 주관하는 시험을 보러 시험장을 갈 경우 해당 응시장에 어떠한 편의시설이 설치돼 있는지까지는 확인이 불가합니다. 실제 권익위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시험장을 조사한 결과 승강기 설치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응시자가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시험 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시험장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느냐가 아닐까 싶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번 조치를 통해서 앞으로는 장애인 수험자의 편의가 보다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장애인신문 3면 소식입니다. 키오스크 이용이 어려운 이유로 고령층과 장애인 모두 작동법의 어려움보다는 뒷사람의 눈치가 보여서를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디지털재단이 서울시민 중 고령층과 장애인을 포함한 5,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서울시민 10명 중 8명은 키오스크 이용 경험이 있었고 2년 전보다는 고령층 사용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상품 구매나 교통, 서비스 예약 등 생활 밀착 분야의 디지털 장벽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이번 조사에서 디지털 서비스 이용 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포기하는 고령층이 줄어들었다는 점에 대해서 긍정적이라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전환 시대, 키오스크는 이제 어디서든 쉽게 볼 수 있는 기기가 됐죠. 누구나 소외 없이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지원과 교육, 홍보 등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해봅니다. 계속해서 장애인신문 3연입니다. 보건복지부 2기 1차관이 장애인 개인 예산제 시범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서울 강북구에 방문했다는 소식입니다. 장애인 개인 예산제는 장애인 개개인이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이용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는 제도인데요. 이날 현장 방문에서 2기 1차관은 강북구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시범사업 참여자와 직원들과 함께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서 2차관은 시범사업 기간 동안 정부는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해 장애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제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